우리 샤이니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 단어를 본인의 상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요 안대를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멤버의 상체를 더듬어서 샤이니의 최고 섹시 요정에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? 네 여러분 이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보그지가 뽑은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2인에 들어 와우 시근 땀 나네요 시근 땀 나네요 아... 식은땀... 그냥 그냥 1등 주면 안돼요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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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 다음으로 제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씨 다음으로 혹시 누가 누가 키씨가 나를 보고 있는... 키씨가 갈까요? 커크 카메라를 Dead ass 위원히 두 분 남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... 태민씨 어머니랑 온유씨 어머니가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ㄱㄹㅇ ㄱㄹㅇ 언니랑 키워라 ㄱㄹx ㄱㄹㅇ 저기 죄송한데 음악 끝날 때 까지 거든요 ㄱㄱ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라고요? 역시 역시 어? 지금 나 때리려고 한 것 같은데? 야 역시 우리 잠시만요 이제 여러분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분의 섹시한 모습을 보기까지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길이가 돼서 일단 나까지 빨리 끝내고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라고 그 하이라이트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 이번에는 또 온유시부터 한 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씨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왜 노래 춤 순서대로를 춤 왜 했어요 저희? 이거 춤이요? 보고 싶어서요 됩니다 첫 번째 제시어 부탁드립니다 아 이 제시어가 나서 이제 제시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와 이쪽은 충분히 상처를 만져주고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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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유추시켜 보세요 하트를 주고 싶은 그 상대가 누굽니까? 정답 샤이니월드 각 멤버당 두 문제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니 근데 태민군이 예 자꾸 한 곳을 공격하던데 아니 태민군이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다 못해 파여 아니야 야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진짜요? 몰랐어요 몰랐어요? 전 몰라요 로드릭 Can you explain what you're doing in this photo? That's not me 예 제시어 주시죠 아 예 예 오케이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이 포즈 과연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? 예 나 키씨? 하이패션 하이패션 정답 정답 맞췄어요 정답 우와 우와 정답 우와 대박 진짜 맞췄어? 우와 그러면 제시어 주시죠 입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? 포즈 띵 하이패스 예 사진 속 니가 하하 없어 졌어요 예 표현해 주셨거든요, 예. I remember thinking, I'm about to beat this bitch up. 우리 수록곡 중 일부입니다. 수록곡 중 일부가 정답입니다. 이게 뭐야? 원 오브 원? 원, 땡! 셜록! 셜록! 정답! 셜록 정답이었습니다, 네. 어디가 제일 괴로웠나요, 키 씨는? 누가, 누가, 누가. 더러워서 못 해온 분이신가요? 아직 본인 차례 안 왔어요, 알죠? 우리 온유 씨랑 민호 씨는 못 보셨구나. 우리 태민 씨가 키 씨 콧구멍을 쑤셨어요, 예. 예. 그래서 이제. 조금만 더, 예. 우리 키 씨께 드리는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. 주시죠! 오! 오! 아! 오케이! 그분은 태민 씨예요, 온유 씨, 네. 어, 네. 댄스 안무 중에 한 동작입니다, 네. 네. 좀 주의해서,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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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주명 coming! 공개해주세요! 오! flashback ah. 니키, 부셔, 부셔, 부셔 예. poppin', poppin' 부셔, 부셔 산štank, chrome 엡 üris!!! wave wave 부셔, 부셔 혼자 지세를 부셔! fin across 플래시백 아 이거 샤이니월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시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아 이거 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출발 출발 됐습니다 출발 출발 네 여기 예 과연 어떤 얘 움직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샤이니월드가 정답 정답 트게팅 정답 티켓팅 김기보 와 미쳤다 와 와 와 와 소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? 밀접한 관련이 있다길래 샤이니 월드랑 컴퓨터 티켓팅 이제 나머지 멤버분들이 기다리고 고달이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 태민씨 아주 혼날 줄 알아요 제시어 주시죠 일단 제시어가 관심이 없어요 그대로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온유씨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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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이거 어떤 제시어 온유씨 그거는 민호씨입니다 이게 너야 태민아? 네 그거 태민씨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어? 정답! 민호씨가 좀 빨랐어요 민호! 온유! 온유 정답입니다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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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유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기범씨가 맞춰주셨습니다 대박이다 다음 제시어 주시죠 제시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제시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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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씨가 네 힘들게 제시어를 정해서 우리 민호씨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 스포츠 중의 일부입니다 민호씨 오 온유씨도 포즈 비슷해요 둘이 동시에 한번 해보실래요 동시에 두 분이 하나 둘 셋 수영 키씨가 정답입니다 키씨가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우승선물인 샤이니 굿즈 세트를 네 마음에 드시죠 그럼요 네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샤이니와 샤이니월드의 오붓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샤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